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트 커스텀 바이 스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이 지슈라 마우스 도색 작업해 볼 건데요 이 제품은 최근에 제가 명품 컨셉으로 루이비통 패턴을 넣어서 작업한 제품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똑같이 작업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 지슈라에도 명품 컨셉으로 루이비통 패턴을 넣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도색 작업 들어가 보시죠 먼저 지슈라 분해를 할 건데요 분해 조립은 정말 많이 해봤어도 매번 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피트도 재사용을 위해서 히팅권으로 살살 달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떼주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 피트를 다 제거를 하고 나사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지슈라는 나사 크기도 작고 또 개수도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따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조립하는데 나사 하나 없어지면 그냥 멘탈 바사삭 되는 거예요 이제 분해가 끝났으니 샌드블라스트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샌딩 작업을 할 겁니다 깔끔하게 코팅을 제거해 볼게요 넣고 닫고 키고 그러면 이렇게 샌딩 끝 네 샌딩 작업을 다 했고 기존 코팅이 전부 잘 벗겨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지슈라 핑크 색상은 사출물 자체가 핑크색이라 색을 없애겠다고 계속 샌딩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차피 안 없어져요 그냥 코팅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합되는 부분에 도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킹 작업을 해 줄 건데요 마스킹은 그냥 최대한 꼼꼼하게 잘 막아서 붙여주면 되고 다 붙이면 꽂고 꽂아주고 꽂습니다 꽂아주면 끝! 이제 도료를 미친듯이 흔들고 흔들고 흔들어서 다 흔들면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뿌려주면 하도 작업까지 끝납니다 네 하도 작업이 끝나고 퀸님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사이즈에 맞게 패턴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트지를 출력하기 위해 패턴의 크기와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시트지를 재단하면 됩니다 아 물론 시트지 재단은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기계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재단한 시트지를 이렇게 제품에 다 붙였습니다 마우스는 공면체라 간격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데 보조 시트지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블 도료를 가지고 마블 패턴을 만든 후에 골드 색상으로 오버코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버코팅 작업이 끝나면 하루 정도 건조를 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건조가 다 된 것 같네요 디자인 작업은 다 끝났고 표면을 한번 다듬어 준 다음에 그 위에 클리어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손님이 유광으로 코팅을 원하셔서 유광 클리어를 사용할 건데 저는 자동차 도색에 주로 사용되는 공업용 오레탄 클리어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클리어는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뿌려야 되고 단차를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다 뿌리고 이제 150번 정도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경화를 시켜주면 작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틀이 지나고 경화가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 표면을 한 번 더 다듬어 줄 건데요 바로 마지막 작업은 이제 유광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광택 작업을 해줄 거예요 광택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마우스가 워낙에 작고 동면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전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광택 작업까지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원래 광택 작업은 뒷부분이 잘려서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한 30분 정도는 열심히 문질러줘야 광이 나옵니다 뭐 광도 잘 나오고 이제 조립만 해주면 드디어 명품 컨셉의 루이비통 지슈라가 탄생됩니다 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작업물이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고 고객님도 사진을 보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새해 첫 작업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는 더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으로 작업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 테니까요 2023년 제트 커스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작업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